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휴대폰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살 때마다 하는 생각들이 있죠 이번엔 호갱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잘 아는 매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꿀 때마다 어디가 저렴할까 발품을 팔아가면서 커뮤니티에서 성지 찾아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성지 찾는 것도 귀찮고 그냥 근처에 괜찮은 매장이 있으면 가고 싶은데 그걸 모를 때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바로 퍼스라는 앱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 있죠? 이 앱을 활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곳을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하면 일단 고민이 되는 게 매장마다 혜택들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퍼스라는 앱은 바로바로 내 휴대폰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는 전국에 약 3,100여개의 매장과 제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 견적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잡으면 그 주변에 가까운 매장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장들이 보이게 됩니다 매장들을 클릭해보면 각 매장들의 특징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로모션하는 제품은 어떤 건지 또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건지 사실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나는 효도폰을 구매하고 싶다 이럴 때 이런 서비스에 특화된 매장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효도폰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정말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스마트폰을 하나 장만해드리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어서 애매할 때가 많은데 퍼스를 이용하면 이런 경우에도 편하게 견적서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 세대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호갱당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서 가지고 가면 이대로 개통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갱을 당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이 퍼스 앱을 쓰면서 느낀 또 한 가지의 장점은 간단하게 앱으로 방금 말씀드린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처음 가보는 매장에 가면 호갱당하고 바가지 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 퍼스 앱을 이용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건데 앱을 켜고 홈에서 휴대폰 상담 시작하기를 누르면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누가 쓸 휴대폰인지 어떤 기종을 원하는지 등등 간단한 몇 개의 질문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걸 다 기재하고 나면 내가 어떤 매장에 견적 요청을 넣을지 이것만 정해주면 됩니다 매장을 고르는 팁도 있는데요 동네 매장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매장들이 뜨게 됩니다 이게 내 근처에 있는 매장들인데 여기서 매장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 매장 혜택 키워드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을 찾아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들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요청서를 넣어주고 기다리면 견적서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내가 생각한 기준과 부합하는 매장이 있다면 이 견적서를 들고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견적서를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요 깔끔하게 진행이 되니까 바가지 쓸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인터넷 견적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동네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인터넷도 약정을 걸고 사용하실 텐데 적게는 1년, 길게는 뭐 3년 정도 하시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약정들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딱히 잘 챙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약정 기간은 다들 잘 까먹게 되죠 저도 약정이 지난 후에 몇 년 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동안은 요금 할인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이게 손해가 됩니다 이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새롭게 약정을 들은 게 맞는데요 새롭게 약정을 하려면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퍼스를 사용하면 혜택도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발품을 안 팔아도 되니까 정말 편한 거죠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최대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퍼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60에서 70만원 정도 되는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도 매장들의 혜택을 잘 살펴보면서 진행하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가끔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통신 3사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알뜰폰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매장에서 통신 3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알뜰폰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 3사에서 하시면 알뜰폰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볼 수가 있죠 가령 부가서비스나 통신사 멤버십 할인 또는 결합할인 같은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SKT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족 결합으로 해서 사용 연수가 오래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제법 크더라고요 반면 알뜰폰은 기본적으로 저렴한 대신 이런 결합 할인들을 제공하지 않는 편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본인의 사용 패턴에 가장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통신사 이동도 자주 하고 가족들도 전부 다른 통신사를 쓰고 있다면 알뜰폰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반면 저처럼 한 통신사를 오래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한다면 통신 3사가 더 이득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 오늘은 앱 하나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퍼스 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도 몇 번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조만간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